제가 밥 사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번 시간 61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차시였죠? 이 말 기억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리대상지역, 일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 일부란 말 보게 되면 앞에는 도시군계획수리대상지역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도시군계획수리대상은 도시군입니다. 그래서 특광지군이 도시군계획수리대상지역인데 그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오시면서 판교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판교는 성남시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판교도 있고 그리고 대장지구도 있고 분당지구도 있고 아마 5년 안에 금토지구도 있을 겁니다. 금토동이 서울 청계산 바로 붙어있는 곳이 금토동인데 아닙니다. 그건 필요 없는 이야기고 다만 현재 그렇게 성남시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군계획수리대상지역 중에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마다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수리대상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이미 도시군계획수리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저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인 주상공록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있고 비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선 61페이지 잠깐 봐 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한주 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질 돼 있는 곳 보시면 도시지역 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1번 용도치구 추천놓으셔야 됩니다. 용도치구 출천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도 그냥 보십니다.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개발용주이다 비개발용주이다 개발용주입니다. 공장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용주입니다. 그런데 준산업단지는 정확히는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세종시의 경우 전의면 방문하시게 되면 그 전의면의 계획관리지역인 시골 동네가 있거든요. 그 시골 동네에 공장이 한두 동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한두 동 들어서고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공장이 100동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장 한두 개일 때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크게 없지만 그 공장 개수가 100개 200개까지 되게 되면 주변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질오염방지시설 등을 나중에 조성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준산업단지이고 산업단지라고 하면 아예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충분한 기반세를 갖추고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준산업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반 조성하고 공장 만든 것입니까? 공장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까? 공장이 먼저 들어간 곳 그리고 그런 동네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땅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공장 한두 동이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 대장 열람하셔가지고 그 땅 구입하셔서 공장 만들어 놓고 임대를 하시게 되면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미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오를 만큼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시범도시 그리고 4번 개발 제한 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러면 우리 방금 보셨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개발용지이다 비기발용지이다 개발용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차시였죠.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 지장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지장군수 결정권자였던 것 기억해놓습니다. 한 장 응이십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그게 정택 10년입니다. 시가초정보요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에 그 면적이 30만 조미터 이상인 곳 3번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변경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역 중에 그 면적이 30만 조미터 이상인 곳 녹지지역 자체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는 게 아니고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뀔 때 그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3번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한 장 응이십니다. 64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보시게 되면 2번 찾으셨죠. 6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요건 찾았습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양가 1번입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전체 면적이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 관리적으로 계획 관리적 동그라를 놓습니다. 다음 면적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3번부터 보십니다. 아파트 연료택 건설 계획 포함하지 않았다면 미포함이라고 하면 그 면적 3만 조미터 이상일 것 2번입니다. 아파트 연료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만 조미터 이상일 것 그러면 아파트 연료택 건설 계획 포함되었다. 이 말은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외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비도시역에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끔 공장이나 요통단지, 냉동 창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시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은초로 얼마? 3만 조미터 이상이고 특이하게 아파트 연료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때는 30만 조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자연 보존 권역과 초등학교 초등학교라는 말이 있을 때 10만인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초세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가격은 가격 올라간다. 그래서 연양 초등학교 바로 아파트 가져올 10단지하고 11단지 있던데요. 좀 가격, 분양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오른. 예, 제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세권이나 또는 요즘은 백세권도 있다더라고요. 백화점 옆에. 그리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옆에라고 하면 맥세권이라 해가지고. 세종시에도 그런 게 주요시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좀 오른다. 그런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문제는 좀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층간소음 문제가 좀 약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워낙 관리감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더 훌륭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아 건설해서 아파트 한 번 잘못 건설하다 보니 그 이후에는 관리감독이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대전 쪽이나 또는 서울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 엄청 없을 겁니다.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게 세종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없는 이야기들라도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질 잠깐 놔주십시오. 동그라미 1분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쪽 밑에 개발진흥지구라는 말 사실이었죠.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 하나 봅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저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은 딱 하나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저 계획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비도시지역에 용도지구 참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구는 지게특폭, 경북구, 방방 9개 용도지구 있는데 그 9개 용도지구 중에 비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개발진흥지구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어디? 계획관리지역과 어디? 개발진흥지구. 특히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과 어디?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는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번에 금강, 리버, 파크인가 아파트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계획관리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중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땅을 내가 중개하게 된다고 하면 저 땅은 내가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건설하는 것. 아파트 분양가격이 만약 3억 5천에서 4억 정도라고 하면 한 채 남는 게 1억 남습니다. 그 이력을 여러 사람이 쪼개, 나눠 먹긴 먹지만 그만큼 이익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서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도시역에는 용도지구 중에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비도시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는 지계특복, 경복꽃방방 가리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 용도의 토지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고도지구 있죠. 저 고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기억나십니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시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는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비도시역은 어디에만? 개발진흥지구만. 그리고 저 용도지구 중에 생태계 보호지구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얘는 개발 용도가 아니라 비개발, 보존 용도라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순천반대는 철새가 많이 날라온다더라고요. 그 철새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다 보면 서식처 훼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식처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탐방시설을 만들기 위해 저 생태계 보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생태계 보호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만? 도시역. 만약 비도시역에 생태계 보호지구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비도시역은 어디에만? 개발진흥지구만. 그래서 내가 비도시역에 땅을 아파트 매매만 하실 거죠. 땅을 하시는 게 제일 크십니다. 만약 땅을 하시게 되면 비도시역에 중계대상물이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한 번 금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는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 정택 10년입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택지개발사업 2단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거든요.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정주하는, 거주하는 주류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택지개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강남택지개발, 서울강남 그게 197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1970년 중반에 완료되었을 때 딱 10년 뒤가 1980년대이거든요. 그 당시 서울 강남 쪽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했고 그 중산층이 워낙 젊은 계층이다 보니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강남에 학교 없다 보니 서울 강북에 있는 좋은 학교 다 옮겨놔서 만들어진 게 8학군이거든요. 그러면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란 시간을 해왔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주류계층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서를 갖춰 만들기 만들어졌지만 주류계층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재건소울 같은 경우는 자재분을 서울대에 보내고자 한다면 하라잘머니가 부자여야만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 쪽에 재건축하고 나서 공급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돈 있는 어르신들만 거주합니다. 아마 강남 재건축 사업 끝나고 10년 지나게 되면 아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쪽은 생동감 넘치는 도시이겠습니까? 죽은 도시이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10년 뒤에는 서울, 강남은 죽은 도시입니다. 가격 올라갈 일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10년 뒤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면 일반적인 기반서를 배치했지만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갖춰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8학군이라 해서 학교를 그렇게 많이 옮겨놨지만 아마 10년 뒤에는 노인복지들이나 경로당이 꽤 많은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대신 세종시는 좀 다른 성격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이나 택지발 사업이 완료되면 몇 년? 10년 경과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강남 쪽은 처벌하는 게 정답이지 10년 버틴 길 때였다 하면 그건 제 정신 아니십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록 30만을 우리가 보시는데 저 30만은 우리 공법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몇 명 거주하는 공간이다? 만 명. 그러면 종전에 시가 조종구역 공원이었는데 해제되어 개발 용도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 시가 조종구역과 공원구역에는 기반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반설 없다고 하면 도로, 주차장 등에 충분한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녹지지역이 뭐가 되었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의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려 지정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시공록 30만입니다. 우리 공법에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관한 지정은 의미 사항입니다. 정세심면 시공은 30만. 첫 번째 이죠. 연안, 침식, 지역이라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공관리계획을 할정하여야 한다. 20%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 허가건수가 20% 이상 늘어나는 곳은 기반설 부담구려 지정하여야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과 비도시역에 각각 지정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비도시역 중에는 계획관리지역과 어디에만? 개발지능지구만. 도시역에는 개발용도와 용도지구 전체가 지구단위 계획구리로 지정될 수 있고 정택 10년, 시공 30만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3년 내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해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거 단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시험에 내길 겁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 4번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공부할 마음 안 나시죠. 원래 저기압일 때는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 안됩니다. 사실은 저기압일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수업만 짧게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오늘 국토계획구역을 빨리 끝내면 오늘 국토계획구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다음 주에 개발법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국토계획구역이 끝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2시 반은 안될 겁니다. 그 전에 끝나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쪽으로 66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 함께 보십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열심히 공부하지 말자.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박스 속에 별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위, 이, 사를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와 사는 필수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4번 건축의 용도 제한 용도 제한과 건축 제한은 같은 말입니다. 위락스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만? 상업지역만 학교 만들지 못하는 곳은 전용공업지역만 숙박세는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준주거지가 아닙니다. 준주거지가 아니라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으로 관광지 제가 숙박세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올해 사드 여파 때문에 3년 전에 공사했던 것 사드 여파 발생하기 전에 3년 전에 호텔 공사했던 것 올해 중공 떨어지고 많이 공급되었거든요. 서울이건 우리 세종시건 호텔, 빈 객실 그렇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숙박세는 지금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종 근린 생활실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중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올해 나올 문제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정률 그래서 건축의 용도 제한부터 용정률까지 가로내오시면 이것 행위지안이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본적인 용도지역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새로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을 따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의시겠습니까? 그리고 건축 높이에 대한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 높이마저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한 8년 전에 조성되었을 때 상가주택단지라에서 4층짜리 상가가 꽤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상가주택단지 중에 가끔 건물 건축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내가 가진 돈으로는 1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4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도록 결정했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됩니다. 내 돈이 없기 때문에 4층짜리 건물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빈 땅을 놀려놓는 겁니다. 우리 계획도시인 세종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토지거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필제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입사하셔서 의뢰인에게 고객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보셨던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은 총 몇 개이다? 2번, 4번 총 5개입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용도 제한 용도 제한과 건축 제한 같은 말입니다. 건폐율 용정률 도피 5가지가 필수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5번 보게 되면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배치부터 건축선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를 배형 색건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쪽에는 어떤 건물을 배치하고 이쪽에는 어떤 건물을 배치할 것인지 배치에 관한 사항이 이미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형태라고 하면 만약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게 되면 건물을 아이스 콘트롤만 만들게 되면 따로 홍보하지 않더라도 장사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외형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또는 단독태 형태가 우리 세종시만큼은 건물 건축하는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일일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인지라 할지라도 앵포 같은데 보면 어디는 한 22층짜리 있고 어디는 25층짜리 있을 텐데 그 동마다 층투차이 나는 것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치 형태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색깔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이라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선이 차도 인도와 대지 접하는 곳이 건축선이 아니라 한 몇몇 한 물려져 건축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보실 텐데 배, 형, 세, 건 내가 드는 필수항이다 이미, 상이다 이미, 상이라는 건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이라는 말 찾으셨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시면서 기, 환, 경 기억나십니까? 기반설은 필수항인데 환, 경은 이미, 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필수항 몇 개이다? 다섯 개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 그러면 오직선자 중에 네 개는 이미, 상이고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 다음 주에 제가 기반설 설치라고 해놓을 겁니다. 설치, 정비, 개량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기반설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기반설의 배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규모 크기에 얼마나 할 것인가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그렇게 험하다고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제한 권필, 용도를 높이는 필수항이 되는데 나머지는 임의사항입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필수항이 무엇인지 임의사항이 무엇인지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하게 되면 그 규제는 강화되어야 된다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법령과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완화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66페이지에 6번 찾으셨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기준의 완화 찾았습니까? 그대로 보십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법 건축법 건축법 동그라를 넣었습니다. 주차장법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완화 대상과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은 3개 주차장법은 2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오지순단 문제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결국 건축법 1번부터 5번입니다. 대지안의 조경 조경 추천놓습니다. 대지안 도로사의 관계 관계 추천놓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높이 제한 추천놓습니다.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지문 기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대신 틀린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 공개 공지 공개 공지 추천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일본 학자들이 조선과 명나라 관계를 조공관계라 해서 참 비해했던 연구자료가 많았었거든요.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그래서 조공관계는 제한한다. 그래서 조공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건 괜찮은데 일방조 주는 것이라면 규제되어야 된다. 제한되어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봅니다. 첫 번째 제한의 조경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실 텐데 면적 200제오메타 이상 60평 되는 땅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나무 심어야 됩니다.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는 것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공장이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기 공개공지는 백화점 등의 건축에 딸려있는 부속공원을 공개공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파고라 시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한 것들을 공개공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와 도로사의 관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이것 기억나시면 참 좋은데 2, 6, 4 시인 이름이기도 하고 연면적 2,000주문자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이신데 본 적 없습니다. 공장은 364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공관계입니다. 그리고 건축의 높이 시한과 일주학부에 관한 높이 시한 총 건축법령과 관련되어 몇 개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5개의 규정 그런데 일주학부와 관련된 높이 시한 규정은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것 대신 건축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 임의사항이지만 만약 건축법령과 관련된 완화 가능한 법령에 건축선 들어가 있으면 걔는 틀린 것으로 내용에서는 건축선은 필수항이다? 임의사항이다? 배형 3건?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건축법과 관련되어 완화 가능한 5개 법령에는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잘 구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30회이기 때문에 어디가 시험에 나온다?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그래도 기여하는 것을 다 하시는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 그런가? 그런 건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농담했습니다. 그냥 건축법과 관련된 5개 규정만 한번 보자 그렇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봐주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62페이지를 봐주십니다. 62페이지에 확인 문제 있는데 이거 지키십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찍으시는 겁니다. 우리 공법에서 계산 문제 만약 이 문제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대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계산을 잘하셨다고 하면 법대 같겠습니까? 의대 같겠습니까? 의대 같겠죠. 그 계산 못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안 만드십니다. 가간혹 이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자랑사 만드시는 건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는 기출문제 몇 번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건 지키자. 그냥 찍자. 그게 결론입니다.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잠깐 살펴보시게요. 64페이지 보시면 2번은 필요 없고요. 2번은 필요 없고 3번 보시면 120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냥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만 지정된다.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된다. 둘 다. 그러면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100, 120, 150, 200% 번과 완화시켜줍니다. 특별히 100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시켜주는데 제가 우리 교재 어디 있는지는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옥마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가끔 도성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몇몇 아파트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 없는 곳이라고 하면 따로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길 주택은 세 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한 때만 개발행 허가받고 건축 허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건축구가 조건에 주차장 다는 것은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없는 거리나 한옥마을 이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25회 때와 27회 때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차 없는 거리나 한 번은 한옥마을 더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120과 관련되어서는 건물의 높이 제한을 120% 완화시켜줍니다. 얘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홀수의 차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한 번 나오면 다음에는 저쪽입니다. 구역 아니면 계획 올해는 사실 이 차례거든요. 대신 우리 기원하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필요사항은 총 몇 개이다? 다섯 개. 기반선의 배치 규모 제가 다음 주에 기반선 설치 정비 개량 이 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배치 규모란 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제한 건평 용도률 그리고 높이 체제한도와 최고한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한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올해 필요하십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걸 위주로 하자. 그리고 배, 형, 색, 건은 이미사항이지 필수항 아니다. 그렇게만 천천히 봐주십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정률을 150, 200% 범인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이고 용정률이 200%인데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제대의 건폐율은 90 용정률은 두 배라고 이해 되시게 200% 적어놨지만 이건 두 배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건폐율이 중요합니까? 용정률이 중요하겠습니까? 용정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세종시장님과 좀 친한 관계가 되시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용정률은 너 알아서 마음대로 설정하고 대신 용정률만 최대한 뽑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자유증 따시고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 만드신 모임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모임 가지고 계시고 가끔 정당에서는 꼭 언어 일정 비율을 여자분으로 이 부분 다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딱 두 분만 하시면 8년 하시고 나면 그때는 세종시장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과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 없습니다. 매번 호통치전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 봐주다가 올해 한 번은 내가 이번 뭐 작업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도와주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지방의회 제도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대신 그걸 구성원이 되시면 구성원이 되시면 완전히 그 지역에서는 호족이나 왕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도시역에 도시역에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 수립하면 용렬율 최대 몇 배 두 배까지 완화되고 금별율은 1조 5배 완화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만약 비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완화에 관한 상황과 높이 제한의 완화가 없습니다. 컨트롤과 용렬율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입니다. 저번에 이걸 체험해냈습니다. 도시역 아닌 곳이 도시역 아닌 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높이 제한을 120% 안한다. 높이 제한은 어디에만 도시역에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역과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똑같이 완화시켜주면 되는데 비도시역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완화 있다 없다. 높이 제한 완화 있다 없다. 이제 이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시골시역이 비도시역인데 저 시골시역에는 돌아다니는 차 많다 적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파트 한 주민처럼 매번 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한지도 어제 한 10시쯤에 고성이 오가 하더라고요. 문 열어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계시던데요. 시골시역에는 주차장 문제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문제 없는 것을 규제 풀어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골지역에는 몇 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진다? 아 녹과 농사에는 몇 층짜리 높이에 관한 문제 전혀 발생할 거 없습니다. 만약 저 시골지역에 육산빌딩 건물 건축하면 분양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만들자마자 그 부분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둘 필요 없거든요. 오직 뭐만? 건폐율과 용적률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건폐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고 계획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은 1.5배 60 용적률은 200 200%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었을 때만 아파트 건축 가능하고 용적률 200이라고 하면 15층에서 25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건폐율 10을 적용하면 건폐율 10 적용하게 되면 대충 20층 높이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된 땅을 보면 30만 제공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파트 개발하려면 30만 10만평 필요하거든요.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지금 비도시역에는 주차장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는 있다 없다. 다만 100 120 150 200 200입니다. 100은 주차장 120은 높이 150은 권표율 200은 용적률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 가능하다는 것을 잡아내시는 것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육실 페이지에 시료 차지였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3년 5년 그래서 양가로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실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3년 이내 결정고시되지 않냐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잃는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민이 이반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고시부터 몇 년? 5년에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지장군수는 결정권자이다.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권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그래서 양가로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지장군수는 그 사실 고시 하여야 한다. 앞서 도시군 계획서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계획서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그 실효 사실에 대해서는 고시 하여야 한다. 지장군수는 권한 있다 없다. 그때는 지장군수는 결정권자 아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지장군수도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실효 사실을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사하다 하지 마시고 지금 고시는 이반권자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 하는 겁니까? 이반권자. 이반권자. 결정권자. 지금 지장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결정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는 이반권자는 못하고 누구만? 결정권자만. 한 장 넘기시면 개발 행위 허가 나옵니다. 쉬었다 하셔도 되긴 되는데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